아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아 또 솔로 될 수 있다 아니다 음 뭘 한번 해볼까? 오케이 오케이 스무스 합니다 아 제이어스 스무스에요 아 괜히 잘하던데 진정한 차 너희들 계속 죽었잖아 또 뗄말했어 너네 정크 안하네 다행이다 음 할까요? 아니아니 아 해도 돼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제 힐자리가 나와가지고 헬러를 했는데 원하신다면 저는 할 수 있죠 저기 하지마 팀원분이 너무 원하시는거 같아서 내가 후방에 있겠습니다 제가 후방에 있을게 원래 제이하타는 후방에 있더라구요 안아 자리 있는데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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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지 띠바야 띠바야 우리 그 제자타 상승인인거 같은데 맞나? 맞지? 그럴걸? 오 오 저게 배워반데 그래 아잠마 이건 좀 아닌데 야 잠마 이거 오른쪽으로 애들 들어오는데 이러면 오른쪽 오른쪽 이거 니가 로봇봇속에 위험한데 오른쪽 오른쪽 안오네 오른쪽 안와요 빠져요 얘들 오 조지는데 어 오 떨어졌다 아 놀래라 이씨 자리 옮길게요 어 아이 아야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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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져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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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고 이씨 두두누브레 두레어 없음 두레어 없음 아이씨 어 너무 아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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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씨 자리하.. 실드 채워라 어 아나님 어 치료가 필요해 수만 있길래 지랄 좀 줄래? 나 힐이 오 우리 제아타 자요 야 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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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라인 방글부셔 부셔봐 부셔봐 부수면 부수면 들어간다 부셔 부셔 극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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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힐 좀 더 안아야 괜찮다 오케이 렛츠고 아니요 적밥식 힐 아나 안 딜 받자 야 카운터 공 졸였다 음 스무스합니다 스무스에요 자리야 주는 시기 뒤빠졌고 아니 질리지도 않나 오른쪽 가자 야 내 방벽 계신다 초월 찼어요 내가 방벽 갈아줄게 이번엔 이번엔 초월 찼으니까 제가 저쪽 합류합니다 야 자리야 꺼야 미쳐 자리야 잡아 자리야 컷 딜리오 밀어요 밀어요 1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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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 있고 아악 못살렸어 우리 호그 밀어요 딜리오 딜리오 나이스 나이스 딜리오 딜리오 아이 시발로 봐 한대 딜리오 딜리오 오오 오오오 밀린다 밀린다 아 루타기 갑니다 루타기 디바님 하나님 살아있어요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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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저기 쿵 말아요 아니 뒤로 빠져요 거점 안으로 들어가있어요 음 뺄까요? 아 빼야되나 아 빼자 빼자 아니 빼요 매크린이 에이 아 내가 들어가자고 해서 자신있게 들어가주지 자신있게 들어가 스쿨드 내가 바꿀게요 그 혼자 들어가 어 어 라인 형이 있는데 아 순간 아깝네 까겠다 ox 얘들 궁극기 많아요 상대도? 자리야 궁극기 조심 숄더 다운 호그 개피 호그 개피 어 다리 밑에 풀피 아나 잡고 호그 호그 거점 왼쪽 거점 거점 호그 자리야 주름실드 빠졌고 아 돼지 누르치기 만들어요 누르치기 오케이 아나님 구슬 받으시고 너야 세발 잡아줘 아이스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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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씨발 졸라 아파 어 왼쪽에 호그 도와줘야 한 명 두 번이야 타잉룸 걸은 그 과정에 안 돼 호잇 야 라인캠이 너무 아쉬워 너무 아프다 앙 으악 못 올라갔어 아 아 얘 올라가기 쉬운데 아 나 뭐 없는데 초월 95% 98% 초월 찼습니다 왼쪽에 솔져 야 안아 야 라인캠 라인캠이 아 야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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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지야 어 뒤지 야 자리야 지하 잡는다 아 아 거기서 실조로 끼네 자리야 잡아 수자 알았지 멋디 나이스 어 문쟁이 부자 나쁘지 않아 올라가야되는데 올라가야되는데 뒤로 뒤로 호잇 아악 아 왜케 못 올라간데 어 왼쪽 호그하고 솔져 야 오른쪽 왼쪽 돌이 이랬는데 오른쪽인데 오른쪽이다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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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 슬슬 메이 뽑자 으으어악 아 제가 제가 쟤냐탑 초월 빠지면 뽑겠습니다 초월 있어요 아 아무튼 안야네 되지마요 이거 빠지면 올거예요 애네 어 발사일이 나왔어요 초월있어요 얘들 자리야 실드 밀고 들어온다 반격 반격 안 돼 킬 소리벤즈! 졸라 잘 튄다! 졸라 잘 튀어 어 그러면 제가 이제 메이를 뽑겠습니다 메이 뽑자 아나 원힐 충분합니다 야야 뭐야 트레이 왼쪽에 있는데 아이쒸 로드랑 같이 있다 왼쪽 올라올거 우리 사이에네 직킬 가치가 있어요 갇혔어! 음 좋았어 살려줄게 와우 뒤로 빼요 벽 때문에 더이상 끌려가지 않았어 와우 열파 참 맛있구요 야 애들 두 번 남았다 두 번 트레이 오른쪽 오른쪽 지하 오른쪽 내가 트레이 딸게 오른쪽 해봐 오른쪽만 오른쪽 끊었어요 라인하고 하나 두 명만 들어왔어요 거점 거점 우리 하나 없어요 우리 하나 없어요 우리 우리 노일 우리 우리 노일 아 나 이 빠졌어요 아악 여기 여기 밑에 밑에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아악 깔아주죠 아하핳 우리 나 뒤에 뒤에 숨어네 케어 케어 맥커리 케어 안녕 호잇 나 궁중이 미쳤다 여러분 정면 입막 대기 중 기가 막히게 끊어봅니다 왼쪽 각인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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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기가 막혔다 잘하네 저희 팀 분들 아 역시 빨리 꺼내라 응 빨리 꺼내줘 응 빨리 꺼내줘 자만사 불러 혹시 공격은 루타기죠 역시 공격은 루타기죠 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극간적인데 오늘요 패쉬방 안 돌아가가지고 오버워치 할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걸어가다가 지금 빙판킬에 넘어져서 머리 깨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왜? 야기 안해 네? 뭐 방송합니까? 추천이요? 아 저는 저는 스트리머기 때문에 추천 없습니다 유튜버 플러스 스트리머 라서 아 추천 그런거 없어요 와 제가요? 제가? 제가 패드립 쳤어요? 아 내가 아니구나 아 그거 고라야 야 고라를 좀 잘 치네 아 아 아 아 아 가자 이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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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프리딜 할 수 있게 좀 위도 만들어주자 어 여기다 어 너무 아파 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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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가 잘라주겠죠? 상대 솔져 솔져 저기 위에 있어요 정면 3층 심해 그 3층 쪽에 오케이 디바 잘 끌었구요 저거 디바 로봇 디바 로봇 뽑은가요? 디바 로봇 빠졌어요? 디바 로봇 빠졌어요? 아 모르고 깨어버렸네 깨어버리지 우리 라인 살려야들 까이글 지켜 까이글 지켜 까이글 지켜 까이글 지켜 아 하나 여기있다 떨궜어요 애들 하나 소멸 빠지고 하나 3층 하나 3층 자고있어요 하나 3층 자고있어요 간다고 야 간다 아 아하하하 들어가요 나 오오 꿀잠자는 라인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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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디바 디바 자리야 개피 자리야 볼게 갔다 갔다 슬라이딩 갑니다 슬라이딩 갑니다 우리도 계속 한 번만 더 해야지 아 디바 나 빠졌다 아아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아아 아아 다 뛰쳐나오고 싶어가지고 흐흫 비트 찼어요 비트 찼어요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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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고 들어가야죠 원래 이거 디바 프리딜고도 라인 개피 오케오케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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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는거 음 굿 콜라스 한다 Tin 메인 메인 내가 메인 저리 가 이제 나이스 아 역시 아주 좋구만 수고해 수고해요 문장애는 힐따기 해라 정크렛 하지말고 힐따기요? 아니 전 힐따기 할 재능이 아닙니다 힐따기가 잘되네 정크하지마 이제 정크하지마 아 아아 아 이거 뭔가 도저히 안하냐 수고해요 수고해요 엄마 불러서 가세요 아 나가셨네 ặt nữa 아니요 아 저 아 으 그 브라운드